자, 시간 났습니다. 모일게요. 아, 잠깐. 아, 줄. 아, 잠깐. 아, 줄. 아, 줄. 남한아, 이리 와. 남한아, 이리 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원님, 이거 끝이 너, 이만큼 딴 거 이제. 아까 동생 교수 박원이. 이야. 자. 아, 씀아 보겠구만. 호사리밭에서 데이트를 해? 저 부러워가지고. 부러워지겠지. 어떻게 보면 자모니 꼴중입니다. 희령이 가서 보고. 희령이 얼마나 있나. 자모니가 많이 땄는데. 수정이라는 10살짜리 여자 팬한테 줬어요, 얘가. 여자한테 약하구나. 자, 1등. 완전 눈에 보이게. 우리 김나희. 축하드립니다. 2등. 감사합니다. 나잖아, 나야. 나야, 나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억지 쓰지 마라, 억지 쓰지 마라. 저것도 고사리예요?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아이고, 네 수법을 내가 알아. 꼴등은 우리 정은 씨가. 아니죠? 홍자모니. 이거 따기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네가 수정이를 줬잖아. 사랑을 베풀었잖아. 사랑을 베풀었잖아. 너는 하나도 안 베풀고 이것밖에 없잖아. 하나도 안 베풀고 이것밖에 없잖아. 저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딸이가 1등. 내가 2등. 여기가 3등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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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이제 금고사리 밥. 네네. 그 책임지 하나요? 네.